전쟁은 가장 힘없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고 특히 어린이 사상자는 500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55일째 하루가 다르게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이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현지 취재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PDG첩 역시 우크라이나 내부 촬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진실을 전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현지 촬영팀과 협력했는데요. 러시아군을 상대로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3월 31일 수도 키유를 지키는 의용군을 만났습니다. 인구 300만이 살던 대도시 키유우에 멀쩡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로 접어들자 거리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주택과 상업시설에 모여있던 포딜스키 지구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흉물스럽게 서 있는 건물은 대형 쇼핑센터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밤 10시 46분경 쇼핑센터 위로 러시아의 고정밀 미사일이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건물 아래 약 20명이 매몰됐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곳이 우크라이나 군의 무기 보관 창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러케팅으로 다치게 개폐가 났어요. 러시아 러케팅으로 공격대에 모여있더라고요. 상대방의 포라이 coating에 탈출하기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수지하기로 했었지. 러시아 러케팅에 오시아 러케팅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명이 사는 이곳을 러시아군이 한 달 동안 점령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14살 소년 유리 네치 프랭크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청으로 가는 두 사람 앞을 러시아군이 가로막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두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을 향해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유리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총알이 또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전혀 보았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기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마을의 이름은 부차입니다. 지난 3월 30일, 러시아군이 퇴각한 직후 발견된 민간인의 시신은 410여 구에 달합니다. 특히 손이 뒤로 묶인 채 머리 뒤쪽에 총을 맞은 시신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등 고문 흔적까지 역력한 희생자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집단 학살, 전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 그 후에 화살이 끝난 뒤 국제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맙습니다, James. 고맙습니다, Michael. 이는 박자입니다. 하지만 이 죽어이 발생한 뒤, 러시아들은 저장에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이 시신에다. 전쟁을 할 때 지켜야 될 최소한의 관습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반한 죄가 전쟁 범죄고요. 포박을 한 상태에서 죽이고 묶었다는 그 자체가 반항할 수 없는 민간인을 죽였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직혈 처분으로 죽였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전범이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인도의 반환죄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정부는 전쟁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측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고 조작한 건 우크라이나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부처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에는 흰색 천이 메어져 있습니다. 유리와 유리 아버지 역시 하얀색 천을 팔에 둘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총을 쏜 건 결코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상자의 역할을 구입해서 에안에서 지급한 유리의 전쟁을 진심으로 조작한 건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도네츠크주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수천 명의 민간인이 오른 피난길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아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57명이라고 전해집니다. 민간인 대량 살상이 이처럼 계속 벌어진다면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 기차역은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되는 돈바스 지방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지 촬영팀도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 지역 학교 선생님인 올레나 씨와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직접 잡оры 중 URL 몇 segu舞 Nut턴을 쑬 잠깐 통 revel해 주의 기사를 볼 Потім 선생님 E nelle 사이즈린 사람들과 비율을 구성czone 사이즈로 escrecu는 7개 정도를 보여주면 크림반도 위에 있는 헤르손은 가장 먼저 함락된 도시인데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헤르손에 사는 옥사나 씨를 연결했는데 러시아군의 감시가 삼엄한 상황이라 얼굴을 가린 상태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방금 연결한 도시 헤르손을 점령한 뒤에 돈바스 지방으로 병력을 이동했습니다. 돈바스는 현재 러시아군이 전면전을 선포한 곳인데요. 돈바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화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피해가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50일 넘게 버텼지만 함락 직전인 항구도시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쪽 아조프해에 있는 항구도시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수출하는 산업 중심지이자 성모 마리아란 뜻을 가진 이름의 도시 마리우폴의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월 28일,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포위 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까지 무자비한 폭격을 당했습니다. 산모와 태아가 함께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의 마리우폴의 참사입니다. 러시아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도시의 90%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도시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모두 끊긴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의 철저한 봉쇄로 내부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문 끝에 마리우폴 시민과 연락이 났습니다. 그녀는 3월 28일 가까스로 마리우폴을 탈출했습니다. 마리우폴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드릴까요? 철저히 고립된 주민들은 물과 식량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못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마리우폴을 탈출했습니다.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도시로 변한 마리우폴. 주민들은 총에 맞거나 배고파 죽은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집 앞마당이나 길가에 묻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합의해 민간인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통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마리우폴 밖을 나간다 해도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인도주의 통로에서도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마리우폴에서 최소 1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봉쇄된 도시 안에 12만 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마리우폴 주민, 야로슬로브 씨. 어렵게 연결은 됐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 번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야로슬로브 씨는 배우였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마리우폴 사람들은 극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극장 마당엔 아이들이 있다는 표시도 했습니다. 극장 안에는 마리우폴 민간인 1,300여 명이 모여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곳으로 대피한 산모와 신생아도 있었습니다. 3월 16일 이 극장에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마리우폴의 비극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사진을 통해 전화가 없습니다. 텔레비전과 사진을 통해 전화가 없습니다. 폭격 후 구조된 생존자는 약 130명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장폭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르슬로버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장폭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오포로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역시 공습을 당했습니다. 3월 9일 폭격 당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산모와 의료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러시아 측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산모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진 속 산모가 사실은 배우고 영상 역시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측 주요 인사들이 모두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러시아 측의 배우라고 지목했던 산모가 실제로 아이를 출연했습니다. 출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격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또 있습니다. 폭격 직후 무너진 병원 잔해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주둔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 측의 양쪽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의미에서 어떤 공격을 찾았는지도 찾았다. 사회적이니, 모든 병원의 병원에 도착을 받았다. 처음으로는 heaven의 첫 번째는. 아마, 이게 어떤 게 더 큰 차지. 사람들에게는 면즄노를 받았다. 마리오폴 생존자들은 인터뷰 내내 러시아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바 리사 씨의 가족은 아직 마리오폴에 살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방어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하지만 러시아군의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진 상황에서 함락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도시를 초토화하면서까지 마리오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지역, 엄청난 미사일과 폭격을 가행하는 지역이 바로 마리오폴과 남부지역입니다.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결짓더라도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나갈 수 있는 항구들을 최소화시키고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겠다. 친 러 성향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동쪽 지방을 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곳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2014년 두 도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하면서 자치공화국을 세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두 자치공화국은 최근 8년 동안 돈바스 지방에서 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이 두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승인했고 사흘 뒤 군대를 파병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마리우포를 장악한다면 러시아는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드로부터 돈바스를 잇는 육로와 함께 흑해 연안의 약 8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리우포를 장악하게 되면 결국 크림반도와 마리우폴과 돈바스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사실 과거의 노보로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게 새 러시아, 신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틴이 과거의 소련 제국의 영광을 만약에 재현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노보로시아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부틴은 우리가 소련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제국 부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다시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슈퍼파워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그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을 단지 특별 군사 작전이라 부릅니다. 러시아 국민은 푸틴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알파벳 Z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국의 중입니다. 러시아 국민은 우리의 왕이 사랑을 치면 러시아 국민의 심장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러시아 Gottes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고 있습니다. 더한 러시아! 더한 러시아! 더한 러시아! 더한 러시아! 더한 러시아! 완전한 러시아! 매번 파관이 압니다. 특별한 오피의 일은 그냥 로스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의미가 하나의 идея, идея 파트리아티즘, идея поддержки наших ребят, 지금 принимающих участи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Донбассе. И правильно сделал наш президент, что совершил упреждающий удар. В дальнейшем бы, конечно, отразилось на нас, и мы бы жили еще в лучшем положении, чем Украина даже. Сегодня и так будет всегда. Плечо плечом помогают,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А если надо, то как родного брата прикрывают своим телом от пули на поле боя?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россияне очень сострадают тем, которые, людям, которые страдают особенно незаслуженно. И помощь им, стремление освободить этих от страданий, от явного бесчинства, нацистов, фактически, которые окопались на Украине. Это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на мой взгляд, причин того, что поддержка президента и поддержка этих шагов такая высокая. 전쟁 이후 푸틴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려 83%의 지지율을 자랑합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가정에서도 푸틴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엿보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하는 러시아인은 많지 않습니다. 푸틴 정부는 전쟁의 진실은 감춘 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러시아군이 돕고 있다고 비키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진심으로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어떤 시기에도 돈든한 상대로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러시아는 지배, 우크라이나는 비지배. 전쟁이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이상은 다시 제2의 푸틴이 생길 거고 다시 전쟁이 시작할 가는 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예전부터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민족, 형제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쟁 역시 형제의 나라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른바 군사작전을 시행했다고 선전했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 무력 침공을 저지른 나라를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22위 우크라이나.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열쇠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 약 천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국경을 넘은 난민 중 상당수는 폴란드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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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이 네사씨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11일. 다행히 한 폴란드 부부가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가 우크라이나 나를 떠난 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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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사씨가 살던 곳은 돈바스 지방의 작은 도시 볼노바하 마케팅 전문가였던 그녀는 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3월 2일 볼로바하에서 출발해 무조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폭격을 피해 도시를 옮겨다닌 끝에 고향에서 1600km 떨어진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이네사씨의 남편도 피난길을 함께했지만 그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입대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눈 그날 이후 남편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여행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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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변화가 바뀌는 안정 안정 오늘 она оккупована 기약 없는 이별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데이비드의 아빠처럼 스스로 의용군이 된 우크라이나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대신 총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향한 전선은 어쩌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키 이후에 살고 있는 블라다시. 영화 광고 프로듀서였던 그녀는 원단을 구하느라 눈코 뜰 수 없습니다. 전쟁통에 가장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중입니다. 블라다시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위해 방탄 조끼를 제작합니다. 아름아름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단단한 방탄판을 넣어 완성한 방탄 조끼는 전장에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장례를 제작한 방탄소년단을 받은 후에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도시에 남은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를 자취하고 있습니다. 방탄복을 전장에 보내는 블라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와 여자친구는, 그녀에게 보여 제가 운동을 하겠다고 고정해서 지켜보도 길이 문을 하였어요. 그녀가 내가 찾고 싶다. 그녀가 있는 전화에 대한 제송이 아니라 전화하고 싶어서 아티스트가자 형제가 너무 번역단하다. 그의 변화에 대한 문을 하였다. 그의 마련을 했다. 불라다 씨를 돕는 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제 봉사인 어머니입니다. 어쩌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된 불라다 씨. 사실 그녀는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 봉사인 어머니입니다. 제 봉사인 어머니가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폭격이 빗발치던 어느 날 뱃속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 봉사인 어머니가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요. 제 봉사인 어머니가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에 앞장서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빼앗긴 평화를 되찾기 위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차량 이동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동 행렬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독될 가능성이 있고 그 교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양측에 상당한 소모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등 국제사회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미국이 최첨단 무기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돈바스 전투를 앞두고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평화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미국과 나토가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무기 사용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비관직인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안보에는 설마가 없거든요. 그 가능성이 1%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져오는 파국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 외교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국적 시장의 전쟁은 동바스 지방에 전면전이 예고된 도시를 지키는 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격 없는 평화로운 하늘이 소중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 무기를 놓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닥친 현실입니다. 푸틴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라도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우리처럼 분단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반도가 겪고 있는 비극이 우크라이나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 equity Просто 우크라이나 강력을 specially Lehr